유인균과 유산균? 황새란 유인균 행복한 발효세상 유인균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유인균은 유효성 인체균을 뜻합니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으로서 유익하게 인체에 작용하는 미생물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균입니다. 유익균이란 유해균에 반대되는 말로 사람 몸에 유해함을 주지 않는 모든 균류를 총칭합니다. 유인균은 자연환경 내의 유익균이 우점하도록 유인, 어트랙트, 타능 강화 능력을 가진 균주만을 가리키며 중간균을 유익균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인균은 유산균인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유인균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유인균을 먹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는 것입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유인균의 관계 유인균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효모, 정부 연구지원금으로 개발된 유인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균은 종자균, 시드, 으로서 발효가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식재료를 발효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발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드시는 다양한 음식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유인균은 유산균을 업그레이드한 처음 높은 균입니다. 황새라 유인균 행복한 발효 세상 www.유인균.co.kr 신경신두 유인이